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 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로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회색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 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사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또 그 어려운 일에 대해 해법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냈는지를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위기가 생기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연유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그 위기라고 다 같은 위기가 아니라 가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갈 그 모든 것을 아삭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항상 보통 때로 했던 그 운전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는 사고들이 큰 사고를 일어나는 때가 있죠 때로는 인생 중에 좋은 만남들을 갖고 있다가 어떠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삭아버리는 그러한 만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데이트 폭력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느 공항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벨기에 있는 그 공항에서는 그 사람을 그냥 생명을 아사가는 일치장의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불공평하고 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의 위기가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평안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매일 스쳐지는 사람 중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드는 사람이 생겨나버린다면 그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잠재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과거에 어떤 뉴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해한 사람이 그 이유를 봤더니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이 웃는 걸 보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였다 말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웃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데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악함이 그 사람의 생명을 아사가 버리는 사건도 생겨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도 바로 이 비슷한 내용들 자신의 어떤 다니엘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 흐름과 절대적 권력자의 한 사람의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다니엘의 일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잡혀간 중에 누구같은 통치자 왕이 잡아온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흠없고 또 잘생기고 또 이런 사람들을 왕족과 귀족 중에 뽑아라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 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오죠 특별히 그 다니엘도 그 새 친구도 그 중에 들어갈 만큼 흠없고 또 용모가 준수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들을 일장에 이르는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고룩하게 지켜내는 상황들을 일장에 표현을 하죠 그리고서 이 누부간네살 왕이 그 사람들을 뽑아서 열흘간 그런 왕의 짐을 먹여주고 그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라 했는데 거절한 다음에 3년 동안 뽑히면 3년 동안 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누부간네살 왕이 2년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아직 소년일 때인 거죠 아직 역사의 그 수면 위로 바벨론의 어떤 정복 안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 소년 다니엘의 상태에서 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너무나 마음이 번민이 돼 너무나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이 꿈이 굉장히 충격적인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술객과 또 점성술사와 또한 주술적인 능력 그 점쟁이들 그 다음에 갈대의 술사들을 이렇게 불러오죠 주변의 사람들 지혜롭다 하늘의 어떤 이치를 깨닫고 그걸 안다라는 사람들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꿈이 무슨 내용인지 말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지혜자라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주변에서 나의 꿈을 해석해왔고 나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해왔던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너희들 스스로가 깨달아 알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말이 안되죠 이 박수라는 박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요 이 사람들은 신 아수르 궁중으로부터 온 점성술사를 표현하고요 술객은 술객들은 환자들이 병이 들면 이 환자들에게 나타난 악한 그때 당시에는 병이 드는 것은 악령의 역사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주술적인 그런 것으로 이 병을 물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는 부적이나 주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점치는 그런 그리고 지혜롭다 자기의 앞길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갈대야 술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브가네셜 왕이 이들에게 그렇게 꿈도 말해주지 않고 말하라고 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꿈을 말해줘야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꿈을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브가네셜 왕이 하는 말이 너희들 지혜자 아니냐 이제껏 나에게 가까이서 내게 했던 이야기들 너희들이 말해왔던 것들 너희들이 정말 신령한 존재들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 해석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누브가네셜 왕이 이 꿈으로 인해서 번민한 게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너희들이 이거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을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어느 정도로 이 왕이 이 사람들에게 언포를 넣냐면 왕이 갈대야인들에게 대답하여러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썩잖아요 너희들의 죽은 그 몸이 거름더미가 될 거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해석을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더 황당해서 아니 이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벗어나는 심적인 존재들만이 이걸 알 수 있지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서 어떻게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그걸 해석을 내놓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너부갓네사리 9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아요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존재들이면 내 꿈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해석도 그때야 해석이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위협을 가하죠 이게 참 난감한 상황에 이를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만 이게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갈대야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지혜자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다 죽는 그 상황에 누가 포함되냐면 지혜자로서 뽑힌 다니엘과 새 친구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도 미치는 거죠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절대로 이들이 수면 위로 다니엘이 지혜자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훈련받고 있는 3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키워져 가고 있는 어린 소년들인데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 꿈이 얼마나 번민이 됐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앞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황관장에게 뽑히고 또 3년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직 어린 다니엘 그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체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살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게 됐어요 첫 번째 다니엘이 다니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가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리옥을 만나러 가죠 아리옥을 만나러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가지고 그를 만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이 징계의 대상이에요 잡아 죽이는 죽임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면 다니엘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에게 찾아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물어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 근위대장은 또 높은 직이어서 소년 다니엘이 만나고 싶다고 쉽게 만나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또 징계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뭔가 관계가 묘하죠 그런데도 만났는데 성경은 좀 짧게 이야기했지만 아리옥이 상황에 대해서 왕의 그 분노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설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숨어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 징계의 대상이나 죽임의 대상이 내가 됐다 그런데 그 죽이로 오는 사람을 내가 마중 나가서 만난다? 정말 쉬운 일인가요? 전혀 쉽지 않은 일이죠 오히려 내게 화가 닥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머리만 딱 집어넣고 엉덩이 내놓고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뻔한 그런 어디 도망갈 때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위기 앞에 있을 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지혜로움이 준비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교회 초등부 우리 다음 세대 초등부 교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랑 같이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 중인데 전화가 오니까 막내 아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전화를 여보세요? 하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보셔요 내용을 저희는 몰라요 그분과 우리 아들의 관계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왜 전화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본론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호의로우니까 아 누구야 이번에 너랑 나랑 그리스도인 오학신 같이 하기로 했지 않니? 날짜를 좀 조정할까?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듣고 있는 제 옆에 앉아있는 내무부 장관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딱 안테나에 걸린 거죠 전화가 끊겼어요 사실 말이 틀린 건 없어요 전화를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뭐가 틀렸죠? 뉘앙스가 틀린 거죠 느낌이 틀리죠 공손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전화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냉정하고 뭔가 예의가 갖춰지지 않는 말이었죠 아내가 전화를 끊은 후에 아들에게 말에 예의를 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화 왜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과 선생님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는 너 이놈의 자식! 이렇게 느낄 야단 맞은 것처럼 느끼겠지만 제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날 때 예의를 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위기 다니엘처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설명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에 그렇습니다 누구갓네 쌀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에 해석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니엘이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아니어서 어떤 주석집에 보면 어떤 매개체 그러니까 황관장이나 다니엘이 평상시에 관계를 가져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여 다니엘의 뜻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만 주시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돌아와서 다니엘에게 준비된 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욕자가 있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 여기 세 명의 친구가 나오죠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또 아사리아라는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그렇게 이제 바벨론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을 새롭게 지었죠 그래서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소년대의 이 위기 앞에 함께 등장하면서 다니엘이 돌아가 그 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함께 기도할 중고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오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새 친구가 있는데 이 새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여러분들 새 친구라니까 아 나도 새 친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새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세 명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기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 앞에 끙끙하라면서 혼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면 믿음의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믿음 내가 믿음에 어떤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불러오는 그런 귀한 힘임을 생각하고 이 온전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나눈 기도의 기도 중보기도의 놀라운 그 제목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지금 상황 감춰짐으로 인해 생명까지 아삭할 수 밖에 없는 드러나고 밝혀지지 않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은밀한 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시류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 다니엘은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술객들과 점성술사들과 또 갈대아 그 술사들과 여러가지의 그 박수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우리만 이렇게 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뭐냐면 그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그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그런 존재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야 할 증명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증명은 세상에 인정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인정해줘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인정을 해줘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자들의 어떤 아둔함 그 지혜자들의 잘못됨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함께 죽어버릴 상황 그런 상황의 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 그의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정말 확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또한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흐름으로 인해 우리가 매몰되는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폭력성은요 인류의 생명을 계속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다니엘도 새 친구들도 그러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존중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적대시하셨으면 절대 십자가 안 지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안 되셨죠 세상을 적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됨을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순전한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시선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내게 주시면 조건을 다 달고 키는 1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뭔가 어지간하면 좀 가진 살 수 있는 집도 좀 주시고 와 여러가지 조건들을 기도하고 어쩌면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는 곳에서도 나오는 거 다 찍어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실 정말 그런 기도 안 해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선이 맞아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예스만 바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호희롭게 응답하시기만 바라고 있잖아요 아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고난 중에 거해라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런 고난 중에 살아갔으니까요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럴 때에도 순종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행악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과 이 하나님의 시선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코드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위기 대처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믿음으로 동역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셨기에 다니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 앞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위기를 대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도 또 기도의 동역자도 이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 완성되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결국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아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은밀한 일 중 환상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응답받은 다니엘이 고백하죠 뭐라고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소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기도와 차이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평상시 어떤 기도를 하죠 평상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소년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소년 다니엘의 찬양을 보세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니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느꼈는데 내 삶의 어려움이나 힘겸이 다가오면 주신 은혜를 다 까먹는 인생이라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삶의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성취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또 지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삶이나 혹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잘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모든 시험이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높은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기준은 내가 가진 것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기준은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명예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기준은 내가 누리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게 상실되었을 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 또한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가진 지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나요? 그 지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학식이 있습니까?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박사가 되어 있거나 뭔가 더 많은 지적인 것들 쌓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사람보다 좀 덜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예배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전인 사람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종들에게 너희들의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종이든 상전이든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때는 누구보다 높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많은 평가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오너가 되거나 어떤 단체의 장이 되거나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은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치가 여겨질 때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구할 때에만 우리는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전이든 종이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끼리라고 하죠 우리는 왜 나그네라고 합니까 여기 영혼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함이 주님 앞에서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나그네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오히려 두려움으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너희들의 삶이 타락된 삶을 살까 봐 두려워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누구에게 더 들어가고 더 많고 누구에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가진 것과 능력과 외모로 평가되지 않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누구가 내 삶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세상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 나타내시죠 이후에 그 모든 꿈을 해석함의 과정에서 각 나라의 흥망성세를 이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고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그 해석을 통해 또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누구가 내 삶의 왕 그때 당시에 그때의 세계관의 가장 강대한 왕 그 위가 없었던 가장 강대한 왕 누구가 내 삶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응답받은 다니엘은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매몰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또 주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리옥이 받은 명령 자체를 철회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나를 왕에게 인도하라 담대하죠 소년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늘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명철한 명철하고 슬기로운 입술의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시대에 대해서 평가한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해 매번 망한 이야기를 하고 매번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놀랍게도 안되고 망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긍정임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일을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믿음의 어떤 담력이 있는 그런 말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번째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새 친구들 새 친구와 같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날 때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정말 방구석에 쳐박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심장 뭐 먹지도 않고 뭐 운동도 안 했는데 막 공황장애를 하면서 심장에 막 300번씩 뛰고 200번씩 뛰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어려움으로 함께 이해내자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좀 기도에 응답받읍시다 정말 신앙의 위기가 뭔 줄 압니까 신앙의 위기는요 믿음 없다 뭐 어떤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세상이 뭐 어렵고 두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울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게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고 아무런 위로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게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내 삶을 주님 주도하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만 개입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요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돼가지고 내 모든 짐은 나아올려주고 진짜 견디도 못해 넘어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들어준다 해도 절대 안줘 내가 좀 들어줄게 아니 이건 내 짐이라고 건들지 마 그러면서 자기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누구 도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차오르는데 지붕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막 하니까 배 타고 지나간 사람이 어이 누구씨 여기 타 그랬더니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라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가지고 천국 갔더니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내가 보냈잖아 내가 너 구원하려고 사람 보냈잖아 왜 그거 안 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어떤 응답은 위에서 내려오는 동화와 같은 동화줄입니까 뭔가 물질이 필요하면 뭔가 물질을 길 가다가 한 천만 원 필요한데 천만 원짜리가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거 주인 찾아줘야죠 어 아니 그걸 응답으로 숨겨가지고 가는 거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응답하셨다 가져갈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 찾아줘야 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순전하게 순적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바라봐야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밝아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당연하게 받을 것 받았다 정말 뻔뻔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못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당연히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거 없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호의롭게 보는 거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르게 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세상을 호의롭게 보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원과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지금 앞에 섰을 때 지금과 함께 영원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생명의 우리 예전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